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아프리카 축제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엄마랑 왔어요. 오늘 아프리카 축제여서 어떤 체험했어요? 악기 만들기. 악기 만들기. 아프리카 악기 만들기. 머리도 나왔고요. 우리 이거 체험하는 거 재미있었어요? 네. 악기 집에 가면 연습할 것 같아요? 네. 아 재미있었어. 다행이다. 우리 친구들 오늘 이런 체험에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? 네. 다음번에 아프리카 축제 하면 또 오고 싶어요? 네. 아 네. 고마워요. 오늘 아프리카 축제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? 다행이다. 광고 보고 왔어요.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? 악기 만들기. 악기 만들기. 어떤 악기 만들었어요?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? 오 멋있다. 악기 만들기 재미있었어요? 우리 친구 오늘 아프리카축제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영화에 난 다음에 자전거 타러 왔다가 축제해서 오게 됐어요 우리 오늘 축제에 와서 어떤 거 참가했어요? 악기 체험했어요 악기 체험했어요? 다음번에 축제하면 또 올 거예요? 네 감사합니다